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심리포 해변에서 포인트를 찍어드리면서 낙지를 조금 잡는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요 역시 여기는 영웅권이기 때문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돌을 뒤집으면서 낙지를 좀 잡아보려고 합니다 포인트는 심리포 해변 좌측 바위 쪽에서 우측으로 이동을 하면서 물이 빠지는 라인을 따라서 돌을 한번 뒤집으면서 낙지를 조금 잡아볼 거고요 오늘은 바람이 조금 많이 불고 첫 물때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조가량이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한번 열심히 한번 돌을 뒤집으면서 낙지를 한번 잡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출발! 지난번에 꽝치우 간 제 친구 서비 수고하셨습니다 자 찾아보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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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다 친구야. 악수. 도수잼입니다. 도수잼. 자. 도수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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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조금 작은 애가 먼저 저세상으로 갔습니다 자 요거는 지난번에 꽝 쳤던 제 친구가 오늘 또 고생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요건 이제 친구한테 다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도 재밌게 에루질 했습니다 그럼 집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출발